자 이번에는 수능특강 20강 2번 문제, 어법성 판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성 문제이긴 하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게 밑줄형이 아니라 선택형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쉬운 이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ABC 봤더니 데트과 왓 많이 나온 구별이구요. B번은 EDYNG구요. C번은 형용사 부사 문제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수능 문법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역사가와 철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자 역사가 철학과 어떤 공통된 생각이 있다는 거죠. 자 문장이 시작일단 ETH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보통 ETH은 대명사로 앞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대상인데 여기는 지칭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ETH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기보다는 문법적인 ETH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 가져와 놓으면 강조 구분이 되겠죠. ETH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뒤에 나오는 보호자리에 나오는 녀석이 TheTeachings에요. 복수입니다. 그렇죠. 주어는 ETH이고 보호자리에 나오는 게 TheTeachings가 되고 그러면 주어와 보호의 어떤 관계가 어법이 안 맞죠.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가져 보다는 뭐로 해야 된다고 적절할까요? 강조 구분이 적절하겠죠. 강조 구분은 기본적으로 일단 IT과 보통 IT워즈는 무조건 나오고요. 뒤에 나오는 명사의 수가 단수든 복수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A번의 정답은 강조 구분이기 때문에 DTH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강조 구분의 특징을 아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정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가볼게요. 대부분의 역사가와 철학가들은 동의합니다. 즉 뭐가?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 17세기의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죠. 합리주의를 주창한 철학자인데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의 가르침들이 주어로 쓰이겠죠. 뭐하고 있느냐? 시작하게 합니다. 무엇을? 현대의 사상을, 근대 사상을 시작하게 했고요. 그리고 어떤 옛날의 어떤 연결관계를 풀기 시작했다. 어디 사이에? 감정과 건강 사이에. 자 르네 데카르트의 17세기의 가르침은 근대의 어떤 사상을 시작하게 했고요. 감정과 건강 사이에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연결고리를 풀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긴 문장이긴 했지만 그리고 강조금이라고는 문법부문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해석이 어려웠을 텐데요. 강조금의 해석법은 간단하죠? It was 대부분 지우시고 바로 이어주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the teachings가 조로 쓰이고 있고 assured in과 begin이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의 반응, 어떤 반응인가 봤더니 종교전쟁과 종교전쟁에 따른 혼란인데 종교전쟁과 그에 따른 혼란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나 봤더니 전 유럽에 퍼져 있었어요. 어느 시기에 데카르트의 성인계 대부분 시간 동안 차지했었던 종교전쟁과 그로 인한 어떤 혼란에 대한 그의 반응으로 인해 데카르트는 포뮬레이트는 만들다의 표현이에요. 만들어버립니다. 즉 합리주의라고 하는 사상에 대한 개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visual proof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증명이 되겠죠. 가시적인 증명의 필요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어떠한 눈에 보이는 증명인가 봤더니 될 예정인 거죠. 뭐가 될 예정인가 봤더니 현대과학의 기본 원칙이 될 예정인, 되게 될 가시적인 어떤 증명의 필요성과 합리주의의 개념을 데카르트는 만들게 되었습니다. 쭉 봤더니 앞에 나오는 이 formulated와 permulating의 관계, 앞에 있는 데카르트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동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데 뒤에 나오는 원은 관계대명사 절로 들어가서 앞에 나오는 비저블 프로필금이잖아요. 따라서 데카르트에 얼릴만한 것은 본동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본동사가 쓸 수 있는 건 formulated, 과거 본동사밖에 없겠죠. 정답을 따라서 formulated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당시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마법의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어느덧 지나가고 정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서? 그 당시에 과학의 어떤 틀 안에서는 정의될 수도 없고 어느덧 지나가고 마법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라고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데카르트의 질서정연한 세계에 대한 구분, 어떻게 구분했느냐?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을 나눴어요. 즉, 바꿔 말하자면 증명 가능한 것과 증명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눴던 데카르트의 어떤 구별 속에서 감정과 감정과의 관계, 모아의 어떤 감정과 건강과 질병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후자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후자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rational이랑 unprovable이 되겠죠. 즉, 비합리적인 것이고 입증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데카르트는 감정에 대해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그들, 그들이 누구예요? 앞에 나와 있었던 감정과 건강과 질병과의 관계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은 뭐로 남아있게 되었느냐? 과학적인 도구, 어떤 도구인가 봤더니 이러한 범주와의 도전할 만큼 충분히 강력했었던 과학적인 도구라고 하는 게 그들을 구해낼 때까지 그 범주에 들어갔게 되어있었대요. 자, 뭡니까?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감정과 건강과 어떤 질병과의 관계를 비합리적이라고 봤어요. 그렇죠? 쭉 해서 증명, 감정과 이런 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걸 입증을 못했으니까 그러다가 여러 가지 실험이라던가 과학적인 어떤 조사, 어떤 연구결과를 통해서 아, 감정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건강과 어떤 질병에 큰 영향을 주고 있구나 나는 사실 객관에 됐어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이 비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구간에 머물렀던 감정의 특징이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도구라고 하는 게 그들, 앞에 나와 있었던 이모션과 똑같게 되겠죠. 이런 관계를 구해낼 때까지 아마도 그들은요. 어떤 비합리적인, 어떤 입증할 수 없는 구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쉬워요.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추식의 대상이 명사, 툴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요. 형용사인 파워풀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글 자체는 약간 철학적인 데카르트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장이 좀 길게 나옵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물론 맨 마지막 부분이 좀 해석할 까다롭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 두 개 정도가 되고요. 소재는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이거는 간접 연계로 충분히 연계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란 즉슨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사항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럼 맨 마지막 부분 과학적인 도구라고 하는 게 범죄와 범죄와 범죄가 얘네들을 구해낼 때까지 라고 하는 부분 충분히 빈칸출원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살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